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표정 진정한 ли 근데 내가 많이 추면서 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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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고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시작을 시작할 때까지 아, 이거 너무 힘들어 제가 계속 흥미를 하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춤을 추고 보통 춤을 추고 그래서 오늘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오늘 춤을 추고 이 부분을 추고 저는 이런 부분을 추고 그래서 오늘의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추고 그래서 저희는 그 날에 출연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그냥 부끄끄끄끄고 일찍 넌 안 되는 거 아름다운 그 사람의 눈에 를 앞둘 지금 넣은 엄마가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첫번째로 사질러가 2개가 있었는데 아직도 못 봤을때 생각나는 동화디지? 응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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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如果要戴帽子的话,就会更加。 可能拍MV还会有不同的。 或许还有人不能理解造型。 但是我很想尝试了新的变化。 如果尝试到最后,另外也有新的可能。 所以呢,我们现在很开心进到那种房, 我应该就很充满活力。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